Hi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회화 100일의 그적 저자 문성현입니다. 오늘은 Day 11, 11일차 대화문으로 함께 훈련을 할텐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들을 간단히 복습해보겠습니다. 1번. 우리 사장님과 함께 지내기 정말 힘들어. My boss is not easy to get along with. 2번. 뭐 때문에 그러는데 말해봐. 3번. 그분은 이중적이고 갈수록 감당이 안 돼. 4번. 끊임없는 불평 때문에 짜증스럽다며? 5번. 오늘도 무슨 이유인지 기분이 안 좋으셔. 6번. 네가 아부의 처질이 없다는 것도 문제야. 11차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봤고요. 자 그러면 11일차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어민 음성으로 전체대화 내용 들어보실까요? 잘 들어보셨나요? 자 오늘의 타이틀은 You've crossed the line. 너 너무 심했어. 라는 표현인데요. 인간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하는 선이 있죠? 넘지 말아야 할 한계선. line. 넘었기 때문에 너무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You are out of line. 또는 You are too much. 와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Please don't give me a hard time. 나 좀 힘들게 하지 마세요. Give somebody a hard time.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누구를 힘들게 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날 항상 힘들게 해. 라고 한다면 She always gives me a hard time. 라고 같이 말하면 되겠죠? 자 다섯 번 연속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don't give me a har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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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막을 보지 않고 연습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It's not like I asked you to marry me or what. 내가 당신에게 결혼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it's not like 주어동사의 표현이 있는데요. 가벼운 부정을 나타낼 때 딱히 뭐 뭐인 거는 아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싫은 건 아니야. 라고 한다면 It's not like I don't like her. 와 같이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ask someone to 동사원역. 누구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다는 표현이 되겠죠? Ask you to marry me. 나와 결혼해달라. 요청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 뒤에 or what.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문장의 끝에서 강조하거나 또는 확신이 없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매니저인지 난 잘 몰라. 라고 한다면 I don't know if he's a manager or what. 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it's not like I asked you to marry me or what. 5회 연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지 않고 연습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t's not like I asked you to marry me or what. 다음 문장입니다. You just occasionally want to have coffee or lunch? 가끔 커피나 점심 먹자는 것 뿐인가요? 라는 편이죠. 자, have coffee or lunch. 여기서 해부동사의 사용을 연역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피를 마시다, 점심을 먹다 라고 할 때 해부동사를 사용했죠. You just occasionally want to have coffee or lunch? 5회 연속 읽어보겠습니다. You just occasionally want to have coffee or lunch? You just occasionally want to have coffee or lunch? You just occasionally want to have coffee or lunch? You just occasionally want to have coffee or lunch? You just occasionally want to have coffee or lunch? You just occasionally want to have coffee or lunch? You just occasionally want to have coffee or lunch? I hope you can get back together again.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get back together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만나는 일 없을 거야 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헤어지다 라고 할 때 5회 연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지 않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I hope we can get back together again.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바람을 필 수가 있어요? 바람을 피우다, 누구를 속이다 라는 표현으로 cheat on someone 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라고 하냐면 I guess your wife is cheating on you 와 같이 말할 수 있겠구요. 참고로 양다리를 걸치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two time 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I think he is too timing me 와 같이 말하면 되겠습니다. How could you cheat on me for that long? 자, 5회 연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을 가리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죠. I must admit I've crossed the line 솔직히 제가 좀 심했어요. I must admit 주어동사 솔직히 뭐 뭐 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ross the line 선을 넘다 너무 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도 go too far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I've gone too far 내가 좀 심했어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I must admit I've crossed the line 5회 연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must admit I've crossed the line 5회 연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must admit I've crossed the line 5회 연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must admit I've crossed the line 5회 연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must admit I've crossed the line 5회 연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 좀 힘들게 하지 마세요. 각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2번 당신에게 결혼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각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3번 각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4번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각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5번 어떻게 그렇게 오래 바람을 피울 수가 있죠? 각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5번 6번 6번 솔직히 제가 좀 심했어요. 각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각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5번 6번 5번 6번 5번 5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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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6번 6번 안녕히 계세요.